오늘날 세계 각체에서 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이 형성되지 않고 제각기 나름대로 신앙들이 형성되어서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일을 더 생각하는 베드로를 혹독하게 꾸중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생활의 3대 원칙을 제시해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스승의 상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참된 제자의 요건을 전제한 것은 당신의 임박한 순환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와 유사한 순환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익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당신을 따르기에는 너무 미흡한 제자들에게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순환당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데는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서의 적극적 순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기의 이지적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추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또 옛 사람을 철두철미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그 자체가 죄인이 됨으로써 그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등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성적 존재로서는 예수의 제자로 결코 따라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제자의 요건을 망각했던 베드로는 훗날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팔레스틴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부를 선고받은 제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저 초염장까지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유다의 대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십자가 형태를 목격해 했던 그들로서는 죽음의 짐이여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매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친히 골고다 험한 언덕에서 이 십자가 형을 당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엄숙한 제자로서의 결단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일은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유일한 행위였으나 제자들의 십자가 짐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생겨나는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또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가장 갇힌 일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지고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쫓을 것이니라 이 시제는 현재 명령령으로서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오르는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실로 주의 제자된 자는 억지로 이따금씩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계속 항상 쫓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3대 원칙이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3대 원칙이 무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는 직분 맡은 자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따르며 신앙 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덜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며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와 같이 생활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상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만족시키고 또 주님께 배우기보다는 자기가 보기 좋은 사람에게 배우고 영향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은 자칫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도배와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이름을 종기케 하는 데 최고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울러그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바울만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있습니까? 모두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나요? 너 자신을 알라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었습니까? 죄로 말면 아마 마땅히 흉분을 받아서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용아롭게 하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주장 등을 낱낱이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빌라도 관제에서 사형 집행의 명령을 받게 된 군병들은 예수님께 푹고운 십자가 형태를 지운 다음 성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관례에 의해서 사형수는 반드시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될 그 형구를 몸소 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발 전부터 벌써 기진맥진하여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날 밤부터 계속해서 많은 고문과 차형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세를 의하면 형태를 지고 가시는 동안 여러 차례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도중에 느닷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에게는 도리어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때 북아프리카 변방 도시인 구레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워낙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도 조금 늦게 절기 기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군병들 이름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들에게는 느닷없이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서 애써 골고다 꼭대기까지 오른 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비탄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사형수 다음으로 지게 되는 고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그날 운이 억세게 나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은 그 순간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골고다 꼭대기에 오르고 나서 다음 순간부터 벌어지게 되는 일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할 때까지의 일들을 시종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참혹하게 죽어가시던 저참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도 조금 더 누구를 원망하는 일 없이 도리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시던 그토록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시몬은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그때 예수께서 운명 직전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들까지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받았던 내면의 간격과 변화란 어떠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몬이 골고다에서 경험한 일들의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날 그 자리에서 큰 변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까지도 모두 변화를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분명히 골고다에서 목도했던 일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즉시 전하였고 그 결과로 온 가족까지 신자들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였고 사도바울에 의하면 루퍼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는 사도바울로부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만큼 후에 훌륭한 신자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일만 보아도 시몬이 그 죽시 자기 가족들까지 신자들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줬던 일은 복음소에 짤막하게 한 구절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이상과 같은 크고 엄청난 하늘에 축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경탄케 만들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후사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재능과 개성이 다르듯이 성도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나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데는 충실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데는 소홀하거나 관심조차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선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고난을 감당한 후에는 주의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두가 우리들을 위해서 사신 생애였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닌지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정력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